A 트위스트 동작은요. 즉, 팔자로 운전하듯이 형태를 그리면서 하는 운동인데요. 우리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필요한 전신 근력 밸런스 운동입니다. 우선 두 다리는 어깨너비로 위치하시고요. 양손은 물병을 잡아서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. 저는 물병을 잡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쓰시는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천천히 팔동작은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동작을 해볼 건데요. 다리도 함께 무릎을 배꼽 가까이 들어주면서 오른손 같이 가고요. 내리는 동시에 반대쪽, 오른쪽으로 한 번, 왼쪽으로 한 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때는 다리를 한 발로 들었을 때 균형을 잘 잡아주면서 밸런스 유지가 가장 중요하시고요. 양쪽 번갈아 가면서 15회씩 3세트 반복해 보세요.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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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